이 퀵실버 브랜드 자체는 미국 브랜드이고요. 미국이 퀵실버 사이에서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서 디자인한 낚시 보트라고 보시면 돼요. 미국 배들이랑 이 배 스타일 자체가 유럽 스타일인데요. 유럽 스타일의 특징은 일단 안에 실내 공간이 높고 안에가 굉장히 넓습니다.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기능들을 함축을 해놔주고 그 다음에 낚시보트에서 필요한 듀얼 헬름이라든지 운전석이 실내에도 있지만 밖에서도 운전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워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늘막을 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무게가 생각보다 가볍습니다.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진 제외했을 때가 한 800km 정도 정도거든요. 이제 엔진을 포함하면 한 2톤 약 2톤 조금 넘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주행 성능은 최고급도 같은 경우에는 한 70km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항속 속도는 한 44km 정도 정도 그래서 이제 가장 기름을 적게 넘는다고 해야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낚시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최적화된 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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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